입력 2019.01.2720 00kcc 위 이정현 사진제공능 kbl 야유는 워낙 많이 들었다 이정현 kcc 이습쓸한 뜻말다 kcc는 27일 원주종합체육관에서 펼쳐진 db와의 2018 물결표 2019 sktogx 프로농구원전 경기에서 98대 90이 승리했다 점삼 연승을 질주한 kcc는 19승 17패를 기록 kt를 밀어내고다 독 3위로 뛰어올랐다 승리의 히어로는 이정현 그는 이날 혼자 27점 이모라넣으며 팀 승리에 합장섰다 특히 팀이 10점차 밀리고 있던 4커터에만 15득점을 기록하며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했다 경기 뒤 이정현은 연승을 이어가서 좋다 점일영 점일이고 있었는데 위기를 넘겨 역전 승해서 좋다 우리가 4커터에 끝낼 수 있는 경기를 커뮤니케이션 실수로 슛을 졌다 반성해야한다 모든 선수가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은 경기력나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어 휴식기 직후 8년전이다 제3경기를 했다 힘든 상황이다 일정이 빡빡한데 잘 먹고 잘 쉬어야 할 것 같다 승부처에서는 언제든 해결할 생각을 하고 있다 나와 브라운의 2대2를 모두가 한다 송교창 키그 등을 두루 이용하려고 한다 별정 적일 때는 마무리하려고 한다 고덕 붙였다 이날 이정현은 몇 차례 오해 늘쌀 플레이를 했다 디비 팬들의 야유가 쏟아졌다 이정현은 야유는 워낙 많이 들었다 원정이라 당연한 것 같다 솔직히 말해 우리도 디비도 억울하다 심판 판정에 대해 얘기할 것은 없다 불이익을 당하면 당한다 고생각한다 내 플레이에 집중하려고 한다 나보다 신장과 체격이 좋은 선수들이 막는다 나는 그것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적극적으로 공격해 이마 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 말했다 원주는 김가을 기자 이 ti17 골뱅이 sportschosun.com 독일 명품 에어푸 나이어 57% 할인 84,000원 판매 두얼굴에 괴물 남편 딸이 유혹했다 나체로 성인 방송에 출연한 탈북 여성 그랜드캐년 추락대학생 끔찍한 현장 영상 이온니 수중 분만 현장 딸이 탯줄 짤 나 카피라이츠 스포츠 조선 무단 전제 미제